3차 막 sorted 보면 볼수록 깜찍하고 예쁜 정말 삼삼하게 노래 잘하는 가수입니다 이천윤씨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웝에스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3차 막아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이천윤 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3,3,3,3,3,3,3,3,3,3,3,2 룰루랄라 살아봅시다 산천리의 금수강산 무궁한 꽃 피고 지닌 산에 널 아름다운 이 땅에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사랑 좋고 인심 좋아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 고운 고운 일 하지 마세요 걱정일라 하지 마세요 오늘이 좋아 여기가 좋아 함께하는 지금이 좋아 삼삼삼 삼삼하게 삼삼삼 삼삼하게 룰루랄라 살아봅시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보자 라는 그런 뜻에 굉장히 밝고 건전한 그런 경쾌한 신나는 트로트의 곡입니다 앞으로 이채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삼 삼삼 삼삼하게 삼삼 삼삼 삼삼삼 sen삼하게 ال우랄라 살아봅시다 산천리의 금수강산 부궁한 꽃 피고 지닌 새 계절 아름다운 이 땅에 산도 좋고 말도 좋아 사랑 좋고 의심 좋아 룰루랄라 기분이 좋아 오늘 뭐 오늘 일하지 마세요 걱정일라 하지 마세요 오늘이 좋아 여기가 좋아 함께하는 지금이 좋아 삼삼삼 참참하게 삼삼삼 참참하게 룰루랄라 살아봅시다 삼삼삼 참참하게 삼삼삼 참참하게 더욱 멋지게 살아달려 더 풀나게 살아달려 삼삼삼하게 살아봅시다 삼삼삼 참참하게 어!